이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세종시를 방문한 모양입니다. 멋진 항의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 젊은 공무원을 만나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정부 최종청사를 격려 방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 글로벌을 끼고 규제 핵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조정실 직원으로부터 건투 글로벌을 선물 받은 뒤 규제 타파 등을 외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옆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 세종청사를 둘러보면서 20대 30대인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손님을 배에 잘 모시고 아주 즐겁고 멋진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손님을 배에 잘 모시려면 국민이 지금 뭘 가장 절실히 원하는지 뭐를 가장 애통해하는지 뭐를 가장 애달파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굵직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대한민국 국민이란 손님은 배에 잘 모시고 아주 즐겁고 멋진 항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애달파하고 국민이 애통해하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해결할 의사를 밝히고 의지를 밝히고 해결을 완전히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렇게 발을 붙고 잘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대한민국 국민이란 손님을 배에 잘 모시고 아주 즐겁고 멋진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냥 코 웃음을 치는 거죠. 진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금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말이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나 그냥 해보는 소린지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붉은 글로버 끼고 홍수환 선수가 선거전에서 드린 글로버처럼 뭐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거와 동시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발신을 해 줘야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하죠. 국민들이 의욕을 안 가지죠. 국민들이 노심초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윤 대통령이 야구밭들을 뜨고 폼을 팍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에 세종청사 직원들을 경력하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원들로부터 선물 받은 응원 메시지 단계 배틀을 휘두르고 있다. 리본을 맨 빨간색 야구방망이를 바꿔서는 스윙을 하는 시범을 보였고 빨간색 건투 글로벌을 바꿔서는 허경의 어퍼컷 셀리머니를 선보이며 규제 핵파라고 외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거 하니까 선거운동 안 갔다. 여러분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다 필요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하다 보면 또 쇼맨십도 발휘해야 되고 그러나 국민들이 애달파하는 것,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다 어디 갔냐 이야기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아주 애통해하는 그런 주제들은 일체 그냥 입에 담지 않고 그냥 야구방망이 휘두른다고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바보 천치 같은 국민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놀이를 참 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큰 행사가 있었네요. 기업이 돈을 벌면 저를 돕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비를 맞으면서 테이블 40개를 돌았다. 중소기업인 대융상 대통령 앞 잔디광장소 열렸고 중소기업인 520명과 이재용 등 5대 그룹 총수를 한 자리에 이거 다 한번 이렇게 또 만들겠죠 행사를. 만서를 대통령실의 중심이 돼 가지고 또 중소기업 해표나 이런 데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그런 대회에 참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업 잔디 바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만찬장에서 중소기업 대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중요한 거죠. 필요한 일이고 또 이런 세레모니도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자유민지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창의적으로 경제사장을 주도해 나갈수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중앙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이렇게 기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했네요.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게 있죠. 세상 사회는 전후가 있고 경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메시지도 발신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인사건도 행사해야 되고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경중을 가리는 것과 그리고 진위를 가리는 것과 전후를 가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 중요한 문제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과제가 뭔지 국가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뭔지 이런 것을 그냥 구분이 안 된 채 그냥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냥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를 하다 끝나는 겁니다. 행사 중요하고 어퍼컷 세리머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진짜 진짜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다 제쳐두고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절대 그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병정 놀이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행사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그런 과제라는 것은 국민이 애절해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당선인 신분부터 경중과 전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간절히 원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지원장님은 관심과 전후 문제에 대해서